3. 4. 5. 5. 5. 5. 5. 5. 5. 5. 5. 4. 6. 5. 5. 5. 5. 오늘따라 애들이 텐션이, 하이 텐션이 하고 밥을 먹지를 않네. 응? 근데 애들 오늘 왜 이렇게 뭐 먹었나? 아니, 안 먹었는데? 간식 많이 먹었지. 무슨 간식을 먹어? 그 이현이가 만들어 온 거야. 얘들아, 밥 먹자. 이현이 컸스터벌. 엄마가 이현이 엄마가 만들어 온 거야. 진짜? 만든 거야, 직접? 왔어요. 해줘요? 또 먹을까? 이현아. 엄청 불쌍. 맛있어? 맛있어. 애들 왜 이렇게 잘 넣어라? 근데 왜 이렇게 잘 넣는 거야, 뭐가. 오늘 대박. 제지할 수가 없다. 아, 이현이 맛있지 않냐? 이현이 맛있어? 나 상큼받으니까 맛있어. 아, 옹심이 이 정도면 내가 볼 때 맛있어, 이거. 맛있어. 야, 자, 부르기 이거 하나 먹어봅시다. 어, 우리 밥 먹네? 우리가 먹으니까 먹는다. 엄청 맛있어. 빨리 막 먹자, 우리. 아, 뜨거워. 이현아! 이현아! 맛있어? 잘 넣는다. 잘 넣어줘. 부르기 진짜 잘 먹어, 지금 언니. 루가 고맙다. 루가 잊지 않을게. 루가 고마워. 미사리 쌈춤이 너무 안 예뻐요, 잘 됐다. 어, 엄청 잘 먹었다. 됐어. 웨이스야, 친구들도 밥 먹어야 되니까 너도 밥 먹어. 아니, 나는 강아지 보살펴야 돼서 그래. 응? 유진아, 가서 밥 먹을래? 다른 친구들, 다른, 다른, 다른 이모들이랑 쌈촌들은 밥 다 먹어가고 있어. 밤묘장이다, 밤묘장. 부르비가 지금 한 명 한 명 다 다니면서 밥 먹을래? 그리고? 부르비가. 없어요. 너무 귀여워, 어떡해. 이선아! 이선아! 왜? 밥 먹어, 밥 먹어, 밥 먹어, 밥 먹어. 밥 먹어, 밥 먹어. 밥 먹으라구, 밥 먹으라구. 안 돼, 나는 강아지 벗어버려. 얘들아, 밥 먹으라구. 안 돼, 나는 강아지 벗어버려. 얘들아, 밥 먹으라구. 안 돼, 나는 강아지 벗어버려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개명한다. 따로 타면 괜찮네. 따로 타면 괜찮네. 미스터의 삼촌, 이제 제가 먹여줄게요. 삼촌은? 나도.